오늘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사우스 햄턴 4골이나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왔다 왔어 그분이 오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왔다 왔어 그분이 오셨다 오늘은 손흥민 스페셜 입니다 손흥민 스페셜 인데요 손흥민이 9월 20일 일요일날 내 꼴을 넣었는데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손흥민 스페셜 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dna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왔다 왔어 그분이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 꼬리아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꼬리아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믹맥 캐나다로 넘어갔던 이쪽에 믹맥 사람들 인디안 원주민들도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vine 형용사로 신의 신성한 이런 뜻으로 되고 동사로 점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왔어까 와 왔어까 왔어까 우리말로 왔어까 디즈컴 이거 맞습니까 영어로 디즈컴 왔습니까 이 말이죠 신성한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샤만이 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왔는지 지금 왔을까 왔어요 부르고 있는 거에요 샤만 하면 우리 동북아시아에 샤만이 많지 않습니까 뭐 꼬리아부터 시작해가 뭐 만주 몽골 에벤킹기 샤만 민족들 아닙니까 왔어까 이 한마디에 믹맥 이란 사람들이 이쪽에서 확 넘어갔던 사람들이란 게 이거 한국 사람 아니면 이런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잘라서 가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왔어까 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게나도 원주민 믹맥입니다 자 손흥민이 왔다 왔어 그분이 오셨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셨다 평소문입니다 디클라르티브 센턴스 그래서 오셨다 오다 투컴 믹맥에 아이고 이것도 안 보여줬네요 자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한번만 더 보게 투컴 오다 내가 같은 믹맥입니다 믹맥인데요 투컴 오다 왔어까 왔어까 이것도 같은 왔어까 입니다 왔어까 왔어까 저도 이거 설마 비슷하겠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살짝만 바꿔 놓은 거에요 그냥 살짝만 바꿔 놓은 거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 아니면 이런 거 눈치를 못채요 오다 왔어까 사투리죠 이거는 뒤에 뭐 왓 앞에 어간 여기 중요합니다 왓 오다 왓 수까 뭐 수다래 왓수다래 왓수 왓수 왔나 이런 거 들면 사투리 뒤에 어미 이런 거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왔을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쭉 보면은 왔어까 평소문이죠 디컬라르티브 자 디바인 신성한 신성한 형용사 애덱티브 버브 점치다 예언하다 이 말인데 신성한 이걸 뭐라고 백인들이 뭐라고 하노 너 그 믹맥 이런 물어보니까 왔어까 와 이렇게 물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점치고 샤마 민족인데 신성하다 뭔가 성스럽고 뭔가 점을 치고 막 북두드리고 뭐 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거 뭐 왔어까 와 이렇게 말합니다 왔어까 신이요 왔습니까 왔다 왔어 그분이 오셨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면 이 점은 다 우리말입니다 이거 이거 점은 다 우리말이라고 이거 왔어까 와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꼬리아 나이면 전 세계 언어 언어 박물관을 한국에 세워야 됩니다 이 세계 월드 딕셔너리 뮤지엄을 꼬리아에 세워야 돼요 한국 사람 아니면 이런 거 풀 사람이 없습니다 신성한 형사 점 치다 점을 치려면 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왔어까 와 이게 그냥 신성한입니다 예언하다 신이 와야 예언을 할 거 아닙니까 신이 몸에 실려 가지고 그 신의 음성으로 어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줘 가지고 이 손흥민이 넷꼴 세꼴도 아니고 넷꼴이나 잡아넣는 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신이 온 거 밖에 신이 왔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일요일 손흥민 넷꼴 왔어까 와 의문문 인터러그티브 인터러그티브 센텐스 의문문일 수도 있고 그냥 평소문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의문문스러운 그런 뜻이죠 왔어까 와 왔어까 와 왔어 왔어요 이런 뜻이죠 소 Ibene 아